오늘 저는 오늘 발리 데이에요 그래서 관리받으러 가요. 최근 너가 또 피부과를 하는데 현수도 거기 다니고 있지? 응. 그래서 얼굴 아니, 그 뒷광고야, 이씨. 얼굴? 아니야. 이렇게 하고 알지? 이따 가는 뒷모습 약간 하반신만 찍고 이러는 거야. 응, 하반신. 이것도, 이런 것도 여기 인서트 하나 찍어야 돼. 하나 둘. 여기 손 찍어야 돼, 손. 일단 물 한잔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, 이거 알지? 감성? 응. 또르를 나오는 거 가볼게요. 됐어? 감성 나왔어? 아, 근데 존나 못 찍는 거 같다. 이렇게, 그 상태에서 잡아서 손이 너무 두껍냐? 응. 어, 여기가 확 깨네. 아, 빨리. 거울로 찍어라, 거울. 그걸 왜 찍었어요? 응, 감성. 관리는 왜 갑자기 하게 되신 거죠? 일단 좀 잘생겨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. 아, 오늘은 그거구나. 네? 줄긋기 컨텐츠. 아, 자꾸 뭔 호방에 줄긋기래. 아, 야. 이거 배경이랑 같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 같지? 응. 이렇게 찍을래? 바쁜 일상 속. 바쁜 일상 속 잠시 관리를 받으러 투기를 연 피부과를 놓고 보니 생각이 맑아지고 정리가 되는 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얼굴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거 해야 되거든요? 소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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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이라고 감성 브이로그들에 부르건데. 지금 제가 얼굴 관리를 받으러 피부과에 왔는데요. 원장님이 상담 중이어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조금 이따가 만나요. 그리고 여기 전도 보여줘야지.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, 그렇게 하지 마. 어마어마하려고.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. 이따가 애프터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후기. 리얼한 후기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 원장님 차예요. 아, 진짜. 엄청 비싼 차. 난 언제 저런 차 타고냐.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. 촬영 때 왜 자꾸 아이오닉 타고 다니냐? 왜 그래? 진짜 궁금해가지고. 아, 그렇게 자랑할 정도야. 롤스로이스, 슈퍼카 이런 건 아니야. 그냥 외제차. 그냥 그 정도지. S클래스랑 가격 똑같잖아. 아, 지랄하지 마. 저거보다 싸지. S클래스랑 가격이 똑같지. 아, 좀 이상한 소리가 나아지. 너랑 정재랑 왜 그래 자꾸. 감성부 이러고 해서 왜 또 싸워. 그거보다 싸다고? 싸지. 하하하하하하. 12시 예약을 했는데 지금 12시 10분이에요. 이 피부과는 오지 마세요. 아니, 근데 12시 20분이야. 우와, 좋은 건 지금. 잡은 물고기라는 거 지금 대충한데. 편집, 편집. 컷, 컷. 이런 얼굴도 관리를 할 수 없나요? 오늘 개색이야. 어, 가능은 하시죠? 가능은 하다고요? 고객님 많이 모발이 없으시긴 하거든요. 모발이요? 그러니까 여기 털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. 아, 야 감성이라고. 어, 너는 만났어지나? 하하. 찐. 감사합니. 나 진짜? 와, 좋댔다? 어, 이렇게 챙겨줄게. 어, 써.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누나 나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? 죽을 수 있어. 죽을 수도 있다고? 응, 반응해. 나 어찌 들어와도 괜찮을 수 있어. 뭐야, 이거 조금만. 입술 안으로 말고 하나둘 하면 세트 하는 거야. 하나, 둘. 어, 미안. 하지마, 하지마. 왜 이렇게 탈락시지 마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개 아파졌나. 못 참겠어. 차분한 클래식 음악 깔리면서 관리 받는 느낌. 아, 아. 이제 하면 감정 깨지니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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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념해. 우와. 터도 잡아볼래? 우와, 땀이. 아주 싹 다 없애버려, 아주 그냥. 음. 여기다가 이렇게. 아, 머리 왜 이래? 밥 먹으러 가서 봐요. 밥 먹으러 가서 봐요. 웃음이 됐네? 제가 관리하는 남자답게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요. 그냥 참아요. 진짜. 그게 관리 꿀팁이야? 네. 왜 그래? 그게 관리야? 먹백도? lleest. 그런íamos 그런 맛 Philosophy asked. 네. probably some Ira must have eaten with our American Variable Southern's 안 돼요. 배불러. Society is upset with the water. 이제 밥먹고 나서 먹는건 뭐라고 하지? 식구땡? 아 식구땡이라니 근데 나 지금 정말 잘생겨보인다 어서와 봐 마스크 아 왜이러냐 봐 쇳바지않땡 왜이렇게 존나 살이 힙스커스의 맛은 다른 곳보다는 좀 더 힙스커스의 본연의 향이 더 느껴졌고 당이 없는 것 같아서 더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힙스커스는 안되지? 안돼 안돼 저게 감동인데 그렇지? 던져드 flashy 안 들지? 아 이럴 때 다 커피 부센 아 오chs 네네 빽 앙 아니 그래서 내가 바로 너 너무 말지 ㅎㅎㅎㅎ 곤 곤 곤 곤 곤 곤 곤 곤 곤 자신 anf 곤 곤 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회사 이거, 이거 찍어야 돼. 여기 감성 이렇게 인서트 한 거 딱. 이 그림? 그리고 이렇게 하나 딱.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, 인서트에서. 감성 부위로가 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